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소위 울산시장 하명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맞았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울산 남구을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됐다는 사실을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4.15 총선 이후에 여러 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 입장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더욱이 1959년생으로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선거 남선거가 아니고 자기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담았던 선당 후사의 미루 보게 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앞세워서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공적 이익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울산 남구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울산 남구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100% 사전투표 조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진 후보는 서남동에서 플러스 10.6%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을 냈습니다. 이것은 나올 수 없는 값이고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0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10.6%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후보가 마이너스 9.9%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혁명당의 박병욱 후보가 마이너스 0.6%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9%하고 마이너스 0.6%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거의 마이너스 10.5%가 나옵니다. 거의 a의 차익값과 b의 차익값 더하기 c의 차익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행하는 자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a이퀄은 p 플러스 c 값이 나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6번에 해당하는 수암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10.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후보의 차익값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국가혁명당 박병욱 후보의 여러분들 차익값이 마이너스 0.4%입니다. 정확하게 a 값은 b하고 c를 더한 마이너스 값하고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표를 훔쳐가지고 a 함께 더했고 그 방법은 동레벨이 아니고 동하부에 있는 투표소 레벨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투표소 레벨을 합친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두 6개의 동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설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중복 투표가 됐던 배추님 사전투표지나 빳빳한 여러분들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생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한 소위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a equal on p plus c입니다. 뭘 했느냐 b c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a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석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뺀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기 힘으로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의 20%인 3031표를 빼가지고 바로 박성진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진 후보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36%의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10%를 뻥튀기 해가지고 46%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선거하고 관련된 건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빠꾸미들인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값입니다. 총계는 김기현이 48,930표 박성진이 민주당에 33,561표 양 후보의 차이는 15,369표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울산 남구월의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보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훔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구한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수인 5번을 합쳐가지고 진짜 총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5만 1,961표 미래통합당의 박성진 후보가 3만 530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 울산 남구월 김기현 양 후보 간 격차는 사전투표 증감에 따라서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서 실제로는 21,431표 차이가 나야 되는데 15,360표 차이로 줄어뒀다. 그만큼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그 결과는 많은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표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항상 이 소위 선관위 발표 자료와 실제 여러분들 추정치하고 격차가 발생해가지고 표가 남습니다. 표가 마이너스 7표를 제거하는 개수 조정작업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우회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고 밑이 여러분들 조작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설명 들으셨겠지만 4.15 총선의 울산 남구월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71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56장의 사전투표장이 없었다. 그러면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71장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45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조작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교정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4장을 얻어야 되다라는 겁니다. 54장 대신에 45장밖에 없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는 바로 표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